2024년 2월 20일 화요일, 서울 강북구 위동왕회장업 별관 2층에서 암경학 회장의 이임과 정행왕 회장의 취임을 겸한 새마을지도자 인수동협의회 이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6년간 협의회를 이끈 암경학 전 회장은 지역사회와 회원들의 성원 덕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, 후임자인 정행왕 회장과의 협력을 통한 인수동의 더 큰 발전을 기대했습니다. 새로운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정행왕 회장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신뢰와 화합을 통해 인수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인수동뿐 아니라 강북구 전체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